오늘 여러분들 벤하트 찾아온 이유는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라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저는 아군에게만 구걸하는 사람이지 아군들이 이렇게 하이팅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저는 한 번이라도 후원등록하는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여길 안 올 겁니다 두 번 방문하면 됐지 또 나중에 영상에서 찾아보고 저랑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슬하고 신슬하고 통합했을 때 저한테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썰자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길버트 족밥이구만 족밥 새끼 어휴 피를 토하네 이 새끼 댕쟁이를 댕쟁이를 쳐뿌려야지 어 그래 우리 씨발 끔찍하다 보고만 있어도 끔찍이 죽었다 누가 저걸 만들었누 댕강 쳐 때려 때려 그냥 찍어버려 그냥 대가리를 그냥 이 씨발 그냥 이 씨부르더니 그냥 때려라니까 그냥 한말쯤 모여도 때려야돼요 아이씨 이 새끼 뭐 게임 할지 못그러고마 지금 현재 얘 지금 아 사악한 지금 어? 강냉이를 지금 탈탈 털고 있는데 지금 강냉이를 지금 당해해버렸구마 어? 어? 얼굴이 신어도 작게 생겼지 어? 어? 그렇지 아 이거지 이게 바로 진투지 어? 하아 신뇨한 네임드를 쳐 죽였네 어? 어? 뽀라먹네 오우 오우 야 시라 작았다 오 뭐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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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러 가 일반 EBS방송은 절대 안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어? 물어보고 싶은 것들은 다 물어보세요 무얼 해야하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막 이런것도 있구요 원래 이 방송을 돌아다니다보면은 영상들을 보고 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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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거 존나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직접적으로 해봤고 돈을 쓰면서 직접적으로 몸소 많이 받아봤고 누가 누군가가 이거하면 좋더라 하는 영상 따라하면 네 그건 정말 MZ2야 MZ 요즘 사람들이 영상보고 아 저렇게 하면 좋겠 그게 좋을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고 그래 그런 거저거저 따라 하지 말고요 저는 현재 지금 여러분도 영상에서 찾아보시면요 뭐 신화 캐릭터를 지금 2개 캐릭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창사수하고 그 집행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둘 중에 엔디스펙을 구한다고 하면은 집행관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개사귀입니다 지금 현재 개사귀고 물론 여러개의 캐릭터들을 하는 캐릭터를 빼놓고는 다 해봤지만 요즘 또 대세가 주각 아닙니까 주각이기 때문에 주각사도 상당히 좀 많아요 예전엔 진짜 주각이 개쓰레기였거든요 근데 요즘엔 얼음이 너무 잘 붙어가지고 시발 고스톱이야 쫙쫙 달라붙어 얼음 때리면 그냥 바로 사귀하고 얼음다니까 얼음으로 그래서 돈을 쓸지 않은 형들 돈을 쓸지 않은 형들은 음... 돈을 쓸지 않은 형들은 제가 봤을때는 정말 집행관 해야되고요 근데 돈을 좀 돈은 있는데 돈 쓰기가 싫다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분들이 하기가 딱 주각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아 나는 돈이 있는데 요정도만 해야겠다 라는 사람은 향사도 하시고 나머지는 하지마 쓰레기래 그러니까 한 방씩 날리면 지질 것 같다는 얘기 파박팍팍 할 때 죽이고 앞에서 대장이 막아주고 파박팍팍 하면서 바로 죽이고 또 파박팍팍 하면 앞에 점멸기가 한 열 병신들은 뒤질 거 아니냐고 그걸 지금 생각해보려면 그... 파박팍팍팍 하면서 들어가는 파박팍팍팍팍 파박팍팍팍팍 팍팍팍팍팍팍 자세 좋다 지금 팔쟁이라고 자세 좋은 거 봐라 그렇지 막 앞에서 대장 몽둥이들도 대가리 찍었고 뒤에서 팔 파박팍팍팍팍팍 우리 질러들 미운 죽어 뒤에서 팔 파박팍팍팍팍팍 한다고 하면 지진거지 어 있네 하나 지진거지 이 질 아뢴 이 도전이나 워낙 휘게밖에 안주는 거구만 꾸며나올까가 무섭잖아요 채널까지 올려가지고 방문을 완료했고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투레브션 후원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쿠폰을 자동으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두개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